이제 이더리움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도미넌스 잠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비트코인 주봉 차트 도미넌스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더리움 주봉 도미넌스. 지금 보시면 주봉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 올해 1분기 시점에는 살짝 같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그때 한번 호황장을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2분기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약세 시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알트코인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도미넌스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급락 추세가 많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오르는 추세도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한 번씩 오르는 추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 이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이제 좀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는 보기 힘들고 그냥 올해 2분기부터 계속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비트코인은 우상향 추세. 완전히 디커플링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보면 알트코인은 여전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냐면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중에서 시총이 제일 높기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메이저 코인이기도 하고 보통은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 크게 먼저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할 때 보통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한 번 좀 상승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분산이 되면서 좀 가벼운 알트코인들 시총이 낮은 저시총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하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줬음에도 이더리움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등은 나왔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저조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위축된 차트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한 번 비교 차트를 한 번 또 보면은 이때가 이더리움 위에가 이더리움 차트고 아래가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에 사실 거의 이때 저항 때까지 한 번 테스팅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적어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갈 거였으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어야 했어요. 택도 안 되는. 네. 엄청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이더리움은 계속 그냥 여전히 이 횡보 구간이다. 이더리움은 그냥 여기 위치에 있는 거야. 아직도 이 정도 시점. 굉장히 좀 다시 느려졌죠. 많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돌판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이제 위축된 추세에서 반등의 추세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에서 행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위축 추세다. 이 3번과 4번 사이에 좀 두꺼운 점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아니요. 그거 위에 거. 이거요? 네. 이거는 그냥 그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지나 저항이 되었던 주요 그냥 기준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보면은 저 점선 위로 올라오고 나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이더리움은 그 밑에서 아직도 네. 위축돼 있죠. 헤매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게 이전의 그 주요 저점 선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르고 그러니까 고점을 한 번, 두 번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비트코인도 고점을 한 번, 두 번 만들었잖아요. 이 중간에 저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중간에 이 저점 추세를 비트코인은 위로 안착을 다시 해준 거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그 밑에서 네. 그 밑에서 있기 때문에 위축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를 봐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다시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저점을 찍을 때는 이더리움의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추세다. 회복할 때 그 회복하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죠. 힘이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은 나와줬고 지금 좀 긍정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바로바로는 못 따라가지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계속 뒤늦게 따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가격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얘가 아무리 못 올라가도 여기는 올라갈 거예요. 3,150달러는 올라갈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3,150달러 갈 때 비트코인은 7만 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가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이 하락 트렌드 상단 돌파 시도가 되는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줘야 돼요. 아직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올라가서 돌파를 해줘야 된다. 채널 내에서는. 이 채널 내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위축된 장세인 거고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사실상 이때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매매할 때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우리가 눌림에서 진입을 사실상 해도 그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저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지금 저 하락 트렌드,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호재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가격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호재가 없어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계속 좀 집중돼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점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은 힘을 줘서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마다 항상 주요 변곡점이 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높아졌던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비트코인이 강한 추세를 보이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다 위축장세를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거에 되게 지쳤어요. 많이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고 횡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이 순식간에 또 따라잡기도 하고. 그게 저는 좀 하반기? 그냥 하반기 동안 조금 해서 좀 넓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내로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줄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하는 시점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 2분기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승재님 눈물 닦으시고 솔라나 차트를 승재님 또 물고 계십니다. 네. 이더리움이 안 올라가지고 이더리움이 안 올라서 눈물을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라 채널 돌파 지금 계속 비비고 있네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아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솔라나를 만약에 매수 전략을 짜보면 뭐 121달러를 스탑러스 손절가 기준으로 잡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올라와졌어요. 다시 또 잘 올라와졌고 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1봉 2평선 위로 좀 안착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6만 1,30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또 이어가면은 솔라나도 지금 딱 똑같은 시점이에요. 얘도 조정 마치고 나서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1봉 2평선 지켜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에서 잘 지켜줬으니까 여전히 알트코인 차트 중에는 솔라나가 가장 예쁜가요?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비트코인 추세보다 좀 더 앞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 똑같이 나온 건 맞고 하락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크게. 네. 근데 비트코인은 좀 위축 장세를 보였잖아요. 아직은 한 이 정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솔라나는 벌써 한 번 돌파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돌파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지난주에 한 이 정도쯤 있었나요? 이 정도쯤 있어가지고 121달러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했으니까 지금 그럼 만약에 평당가가 내가 여기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평당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너무 쉬운 게 1봉 2평선을 익절로스로 잡으면 돼요. 1봉 2평선 이탈하면은 그냥 일단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탈을 안 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비해 한 3, 4% 올랐는데 솔라나는 8% 넘게 올랐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그런 거 보면은 솔라나가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좀 움직임이 좋지 않나? 그렇죠. 원래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승폭도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솔라나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훨씬 더 많이 좀 상승폭을 키우는 것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XRP로 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시면 중간중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확인을 하고 성재님께 보자고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몇 주째 저 차트 그림이 똑같아가지고 엄청 계속 그냥 똑같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일본 2평선 잘 지켜주고는 있네요. 근데 아마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리플은 사실 주가와 2평선 간의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무빙이 너무 이상한 무빙이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보면 안 되고 그냥 지금 리플은 저 승재님 멘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단에 있을 때 DCA 하시다가 한 번 돌파 나오면 그때 파시고 또 내려오면 DCA 하시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급등하면 파시고 그거죠. 사실 그게 정답이죠. 왜냐면은 근데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은 매매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단에 갔으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고 사실 지금은 딱 그 틀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매몰대를 하나 좀 더 만들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는 여기서 다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서 한 단계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 게 이제 리플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횡보하다가 다시 또 아래로 떨어지면은 또 똑같을 거예요. 또 막 한창 긴 시간 동안 또 횡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사실 계속해서 뭐 1.5달러가 단기 목표다. 뭐 넘으면 7달러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래서 핀볼드에서는 0.64달러를 일단 돌파를 해야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승재님은 0.66달러를 잡고 계시죠. 뭐 비슷해요. 돌파해야죠. 그래서 XRP는 그냥 저희도 매주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좀 재미없고 아쉽다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XRP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국 와가지고 KBW에서 연사로 참여하기도 하니까 그때 또 무슨 발언을 하면 단짝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자고 하신 어 이거 봐달라는 코인들이 좀 많으십니다. 갈라라는 코인이 있나요? 론제버티옥님께서 달러 모양이 갈라? 이거 맞나요? 갈라? 갈라? 갈라는 제가 아는 갈라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을 거예요. 갈라. 한번 봐주시죠. 네. 전에 왜냐하면 갈라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도 올해 좀 매매를 좀 했던 코인이긴 하거든요. 올해 한 1분기쯤에?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올해 딱 올해 3월에 엄청 급등했네요. 모든 게 급등했던 올해 3월. 근데 갈라 얘는 특히 강세가 엄청 되게 좋았어요. 네. 상승력이 엄청 좋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차트를 딱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나 좀 많이 떨어질지 몰랐네요. 좀 많이 떨어졌고. 진짜 알트코인도 좀 심각하긴 한데 일단은 가장 그래도 좀 저는 이제 알트코인대에서 좀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시점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중요한 시점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의 반등이 저는 하반기 이제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기 위한 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반기 상승 사이클 이어가기 위한 초입에 놓여 있다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졌던 만큼 뭐 기술적 반등이든 그런 거라도 줄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부터가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 좀 주시를 이제 서서히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단순해요. 이제 모든 이제 본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차트 딱 켜서 딱 보시는 대로 이런 하락 트렌드 있잖아요. 하락 채널. 이런 거 하나 딱 그어놓고 이거 돌파 나오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진입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완전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지금 가격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두 배 이상은 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번 하반기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격부터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간다면은 그래도 평단 대비 두 배 이상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최소. 많으면은 이제 뭐 몇 배 이상도 되겠지만. 그러면 일단 저 갈라도 계속 가지고 계셔야겠네요. 만약에 물려 있으면은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어... 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에 반등을 못 나왔잖아요. 반등이 안 나와줬으면은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아 그냥 좀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도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만약에 물려 있으면은 알트코인은 지금 그냥 조금 어...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어... 신규 진입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어... 신규 진입은 이 하락 트렌드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사실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조금씩 계속 계속 모아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오래 기다렸잖아요. 지금 거의 한 4, 5개월 기다린 것 같은데 4, 5개월 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제 조금씩 모아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어... 어차피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조금 확률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면은 그래도 평단보다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라퓨타님께서 5개나 아캄, 레이어 제로, 온도, 스택스, 주퓨터 이렇게 봐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아캄부터 한번 볼까요? 아캄이요? RKM입니다. 페닉셀 때 저점에서 진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페닉셀이면은 최근... 네.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때쯤인가요? 0.9달러 정도 되려나? 네. 그래서... 대충 평단은 이 정도 되겠네요. 불장...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한데 불장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재진입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거는 본인 자유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건 본인 자유고 근데 내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홀딩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대응 능력이 없는데 사고 팔고 하기에는 되게 매매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좀 좋은 가격에서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파동으로 전환 초입을 지금 또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 지금 놓여있는 거잖아요 시점이 그러면은 그냥 좋은 가격에서 샀으면 홀딩을 해보는 게 낫겠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럼 한번 레이어 제로, 온도 파이낸스, 스틱스 주피터인데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는 뭐냐? 레이어 제로 GRO입니다. 얘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그러게요. 근데 되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코인 나름 지금 좋아 보이는데 나름 좋아 보이나요? 저 끝에만 보면요. 끝에. 아니요. 저는 끝에. 왜냐하면 페닉스일 때 진입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시작부터 말고 지금 딱 저 끝에 꺾여 올라가는 그 부분만요. 이번에 거의 다 최저점에 사셨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들어갈 타이밍을 굉장히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면은 네. 그냥 홀딩, 추천? 그냥 홀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페닉스일에 들어가셨으면 이때쯤일 거예요. 차트가 지금 다 어차피 비슷해요.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매물대 이 정도 다 위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홀딩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거였으면은 이런 데서 매도했어야 돼요. 이미 진작에. 음. 살짝 지금 떨어지는 자리. 왜냐하면은 여기는 확실한 저항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보통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트렌드. 지금이 상승 트렌드냐 하락 트렌드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확실한 저항자리니까. 여기에 돌파했으면 더 갔겠지만 여기서는 단기 2절 자리죠. 근데 여기서 2절을 아직 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홀딩하고 만약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2분익절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온도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온도는 한 번 또 보고 가죠. 음. 야나님 오셨네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라표타님이 이렇게 온도. 온도 이게 맞죠?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온도 이거 맞나요? 네. 네. 온도는 좀 다른가요? 네. 온도는 좀 많이 하방감력이 좀 강한데요. 음.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 나오면서 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추세가 이 안에는 있거든요. 지금. 네. 보통은. 이 시점에는 있는데 지금 그에 반해서 온도는 다시 꺾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안 좋지만 단기적으로도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별로예요. 음. 왜냐면은 여기는 있어요. 지금 다. 비트코인 반등 나오면서 다 이 정도는 다 올라와 줬는데 얘는 오히려 꺾인다? 그러면은 별론인 거죠. 음. 그러면은 온도를 좀 대하는 전략은 이제 홀딩이 아닌 건가요? 예요? 네. 얘는 사실 지금 홀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 이 정도에 올라온 알트코인들을 제가 그냥 물려있으면 홀딩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얘네들도 같이 같이 반등은 나와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건데 지금 온도 코인은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오히려 지금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추세 영향을 안 타는 종목인 거면 얘는 그럼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좋은 건 아니다. 중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추세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얘가 적어도 올라와야죠.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그나마 좀 반등 시도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딱히 네. 네. 알겠습니다. 론제버티 형님께서 승재 언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다고 했는데 전 옆모습만 봐가지고 제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요? 네. 본인도 약간 제가요? 이런 느낌이시긴 한데 다른 분이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댓글에서 시청자분들이 아주 저보다 훨씬 똑똑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에 교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라표타님께서 올려주셨던 코인들은 일단 홀딩을 추천하셨고요. 온도 빼고 그리고 계속 댓글을 살짝 보면은 아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전 좀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불리온팡님이 일봉인가요? 하셨는데 저희 아까 차트 본 거는 다 일봉 차트였죠? 네. 알트코인들은 다 일봉 네. 일봉 차트였다고 합니다. 이더가 오르면 온도도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온도 온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온도 네. 왜냐하면 온도가 추세가 되게 좋았으니까 왜냐하면 얘 지금 보면은 거의 여름 그러니까 7월 얘는 비트코인 영향을 크게 안 탄다라고 하는 게 얘는 비트코인이 약세 동안에 얘는 오히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오른 만큼에 대한 그런 조정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막 얘가 전체적인 추세가 망가졌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만들어갔던 추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서 상승 시작해가지고 상승 시작 만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히 피부나 치마 이렇게 돼서 봐도 얘는 지금 6.18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쯤 되는 거예요. 0.57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저점 다져주고 상승 시도해주면은 얘는 괜찮아요. 얘는 장기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파동 돌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동안 얘는 개별적으로 올랐던 만큼 조정 추세가 이제 따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참고하셔서 형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요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AM의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그쵸? 네. 네이버에 뭐라 검색해야 나오죠?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네. 구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첫 달은 무료니까요. 주간이죠? 위클리. 네. 위클리도 되고 데일리도 비트코인 시황 올려드리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해보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첫 달 무료를 꼭 이용해보시고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론자버티 홍님께서 프리미엄 AM 대박 가자 하셨는데 혹시 지인 DM 대박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저희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성투하세요. 우리는 목요일에 저와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